미국의 주택을 소유했던 아메리칸들이 대부분 69% 정도였어요. 코로나 때 주택 비용이 올랐잖아요. 그때 64%로 떨어졌어요. 지금은 59% 떨어졌어요. 그만큼 이제 주택을 살기가 힘들어졌다. 그래서 아주 또 심각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뉴욕에 좋은 직장들이 몰려있을 텐데 급격히 인구가 줄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된다면 그게 가능한 여건인가요? 아,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러한 모든 트렌드를 가능하게 해서 바꾸게 된 원인이 바로 코로나예요.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의 일상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일상의 변화가 뉴노말로 현재의 자리를 잡았고 그걸로 인해서 인구의 흐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크게 이러한 시장에 영향을 준 것은 원격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이 아직도 뉴노말로 고착가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원격으로도 일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 직장이 있어요. 그러면 캘리포니아에 살아야 되죠. 그런데 원격으로 근무가 가능하니까 캘리포니아 일을 하는데 거주하시는 곳은 또 조지아에 거주하세요. 그리고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코로나가 종식됐었음에도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완전히 바뀌어버린 게 이제는 전통적인 오피스 근무 방식이 더 이상 뉴노멀이 아니다. 그거는 이제는 좀 덜 효과적이다. 그랬기 때문에 보통 하이브리드로 바뀌었죠. 그래서 일부는 원격, 일부는 재택. 일부는 오피스로 오고 또는 일주일이면 3일은 근무하고 3일은 재택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일부 그룹은 원격으로 하고 일부 그룹만 오피스를 출근한다든지 그러면서 어떤 변화를 초래했냐면요. 이러한 것들이 결론적으로 고물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삶의 질이 좋아지는 저물가 지역으로 가는 거죠. 그럼 똑같은 수입을 받고도 좀 더 저물가 지역으로 가면 삶의 질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인구의 대이동을 불러일으키기 한 하나의 큰 변화를 보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상업용 부동산에 있어서 큰 변화를 줬어요. 오피스 공실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특히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려면 뉴욕의 맨하탄. 거기 고층 건물이 많고 워낙에 오피스 건물이 많은데 공실이 엄청났죠. 그래서 많이 빠져나간 거죠. 외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오피스 공실이 많아짐으로써 결론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어떤 위의까지 올 수 있는 그러한 큰 트렌드의 편화였다.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또 다른 변화를 본다면요. 상업용 부동산은 오피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업용 부동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오피스 건물이에요. 20%를 차지하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소매점이 있는 쇼핑센터. 그리고 호텔. 다 이러한 트렌드 변화로 바뀌었다는 거죠. 호텔도 마찬가지예요. 호텔도 공실이 많아졌죠. 그러나 일부 호텔들. 보통 A급에 속하는 호텔들은 여전히 좋은 그러한 실적을 내지만 그러지 못한 호텔들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자산군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쇼핑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인구의 변화가 이제는 안전성을 위해서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심보다는 인구 밀집도가 낮은 외곽으로 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으로 얘기하면 백화점 같은 폐쇄적인 구조를 가진 그 큰 몰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거를 리저널 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거의 공실이 많아졌죠. 소매점이 다 나가버렸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그쪽으로 몰리질 않기 때문인 거죠. 외곽으로 빠졌죠. 그래서 가장 큰 또 변화가 뭐냐면 온라인 쇼핑이 많이 발달하면서 미국에서 이제는 소매점보다는 직접 딜리버리를 통해서 받는 그랬을 때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50년 이상 브랜드를 자랑해왔던 유명한 소매점들이 다 몰을 닫은 거죠. 그래서 일본은 폐쇄로 끝났고 일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합쳐서 옴니채널 방식으로 가는 브랜드가 있는 소매점들은 또 살아남게 된 건데 그러한 소매점들이 이제는 외곽에 있는 쇼핑센터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서는 그러한 쇼핑센터를 네이블후드센터 커뮤니티센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2023년도에 희한한 현상이 나타난 게 가치가 최고로 올라버렸어요. 공실이 없는 거죠. 인구가 그쪽으로 몰리니까 소매점들이 외곽으로 가버리니까는 쇼핑센터가 빈 공간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굉장한 변화거든요. 이게 뭐 때문에 벌어지는가 인구가 도심에서 도심 외곽으로 일선 도시에서 일선 도시로 바뀌면서 일어난 미국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의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상업용 부동산에 어떤 부실로 연결되는 그런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반면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건물이 있어요. 우리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개인 소유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전체가 다 임대예요. 한국에서 말하는 그 아파트는 미국에서는 콘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콘도 한 유닛은 뭐 홍길동 소유다. 또 다른 한 들은 홍길동 소유다. 그것은 미국에서 콘도에 속하고요. 미국에서 대형 아파트가 있잖아요. 몇 천 세대, 몇 백 세대가 있는 것은 한 투자자가 사서 다 임대로 돌리는 거거든요. 보통 기간 투자자들이에요. 생명보험회사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제 구조가 틀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무용 부동산 중에서 아파트는 멀티 패밀리에 속하는데요. 또 거기는 공실이 거의 없었던 경우였다. 그랬기 때문에 아파트의 임대료가 코로나 시기에 또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왜 주택이 없었으니까 임대주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현금 보험도 좋아졌고 가치가 또 급상승하는 거죠. 아파트의 가격이. 그러니까 그런 역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평차가 너무 심하다. 또 오피스라고 해서 다 공실이 많은 게 또 아니에요. 오피스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나 A플러스 등급은 오히려 공실이 없을 정도로 거의 다 차이 있다. 그리고 B, C, D등급 같은 경우는 좀 공실이 많다. 그러니까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유형별로 틀리고요. 동일한 유형이라도 등급에 따라서 편차가 심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미국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면 상업용 부동산이 엄청 큰 문제라고 하는데 현재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가요? 가격도 우리가 중요한 어떠한 포커스를 둘 만한 이슈지만요. 그러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에서 우리가 좀 더 중요성을 볼 때가 있어요.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에서 보통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 부분이 궁극적으로는 금융 부실로 이어지고 이러한 금융 부실이 2008년도에 겪었던 금융 위기로 이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러한 상업용 부동산의 융자, 대출을 해준 은행은 중소은행이에요. 대형은행이 아니에요. 그리고 로컬은행이에요. 지역은행. 그래서 가장 크게 우리가 먼저 겪었던 것은 실리콘밸리 뱅 그 사건 아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진 어떠한 금융 부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거의다가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을 해준 은행들이래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요. 상업용 부동산에 이런 공실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위기설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사실 그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에도 항상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대형은행으로 하여금 합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아주 빠르게 진행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이러한 은행 금융권에 대한 또 보험체가 또 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런 컨수머를 보호하는 차원이 가장 먼저 시행되는 쪽인데 사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었을 때 지금 2024년 6월달까지의 이러한 전반적인 기록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러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금융 부실에 있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요즘 금리 인하를 모두들 기다리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전히 금리 인하가 9월 정도로 내다본다든지 그 이후로 내다보는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은 상업용 융자에 대한 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어떤 공실이라든지 재정적인 부실보다는 가장 많이 따져야 되는 것은 주택 구입 비용이에요. 미국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금리가 너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구입하는 비용이 상승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수입으로 그렇게 올라있는 주택 가격을 올라있는 금리로 했었을 때 과연 아메리칸 중에서 몇 퍼센트가 이러한 집을 구입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숙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부를 가지고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대두가 되는 게 뭐냐면 어퍼러블한 프라이스의 주택을 많이 지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은 고물가 지역이 아니라 저물가 지역에서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저물가 지역으로 물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러한 주택구입 비용도 결론적으로 인구의 흐름을 바꾸는데 또 항목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율을 따져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주택구입 비용 자체가 이런 인플레이션 율을 우리가 계산한 데 있어서 반드시 따져봐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실 이 숙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3월에 바이든 대통령께서 나스베가스에서 대국민 연설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미국은 심각한 주택공급란에 처해 있다. 우리가 이러한 주택공급량을 해소하려면 짓고 또 짓고 또 지워라.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주정부가 합해서 이러한 다세대 주택들을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오프럼 프라이스 레인저의 집들을 쓸 수 있도록 규제를 만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 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알아야 되는 게 요즘 미국에서는 주택 소유를 할 수 있는 아메리칸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에브로지로 봤을 때 미국의 주택을 소유했던 아메리칸들이 대부분 69%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때 주택 비용이 올랐잖아요.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때 64%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59% 떨어졌어요. 그만큼 주택을 사기가 힘들어졌다. 그래서 어떤 칼론리스트는 미국은 지금 세입자 국가로 전략하고 있는가 하는 칼렘을 쓰면서 아주 신랄하게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비판하는 그런 글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다른 칼론리스트는 저가 주택의 굶주린 미국 부동산 투자자들이라는 제목으로 CNBC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러한 어포로블한 집들을 선호하는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빌더들이 사이즈를 줄여버리고 가격을 낮춰서 공급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수요가 더 많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좀 더 수익성을 따져야 되니까 저가 주택이 많이 몰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또 심각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은 더욱더 집을 사기 힘들어진 그러한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악순환의 연속이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미국이 극복할 것인가. 사실은 지금은 가장 큰 이슈가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보다는 이러한 주택의 가격 주택 구입 비용을 미국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이슈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미국의 경우 공급 정책을 실행한다면 땅이 넓기 때문에 쉽게 집을 지을 수 있나요? 미국은 워낙에 땅이 광활하고요. 그리고 주마다 또 틀려요.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대도시였고 그 다음에 인구가 많이 밀집된 지역이고 땅이 따라서 많지가 않겠죠. 다 개발이 많이 된 상태이다 보니까 사실 주택의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웬만한 가격이 200만 벌 정도는 조회하지만이 그나마 살 수 있는 중산층 입장에 살 수 있는 주택 가격이에요. 반면 애틀란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40만 벌 정도면 샌프란시스코에서 200만 벌 정도보다도 훨씬 더 좋은 집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조지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아직 저평가된 지역이다. 저평가된 지역은 우리가 달리 얘기하면 아직 땅값이 저렴하다. 그러니까 좀 더 기회가 많은 곳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샌프란시스코를 넘어가면 거기는 이미 많은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들을 자꾸 지어줘야지만 주택 구입 비용을 낮출 수가 있는데 지역 자체에서는 다세대 주택을 짓는 거를 많이 제한을 해요. 특히 주민들이 왜냐하면 다세대 주택에 들어오면 동네의 밸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이거를 극복할 것인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샌프란시스코라든지 로스앤젤레스에 보면 홈리스 피플이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만큼 저소득자를 위한 주택이 정말 필요한 형태다.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어떤 악 용량이 고스란히 반영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증거잖아요. 그래서 좀 비교된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평가된 지역이다 보니까 땅값이 싸니까 땅이 좀 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있으니까 계속 짓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국이 지역별로 상당히 다르다는 겁니다. 잖아주 동영상 감사합니다. . . 한글자막 by 한효정